여러분 혹시 좀 가구 제가 가구를 사야 되거든요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어머니 있으실 가구가 필요한데 가구 혹시 어디서 인터넷에서 사는 사다라 그랬는데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 달라고 그러면 천만원 2천만원씩 나옵니다 아 이 사람들 비싼 거 안 사본 티내네 아 정말 아 비싼 거 안 사본 티나는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게 500만 600만원 이런 거 같죠? 아 정말 하여간 정말 하이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